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주만랩 전문가입니다. 오늘 카카오라는 종목을 다시 브리핑해 볼 텐데요. 최근에 1분기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 실적이라는 영업실적 발표가 나왔었어요. 지금 살짝 움직임이 꿈틀꿈틀 되고 있는데 상승할 것처럼 다시 재돌파가 가능성이 있는가 정확한 분석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는 주식 만납되는 비법에 대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이게 최근 카카오 차트인데요. 최근에 강한 상승이 있고 난 후에 움직임 자체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영업실적 발표가 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꿈틀꿈틀 올라가려는 시추에이션을 보고 있는데 혹시 지금 다시 한번 13만 2,500원을 돌파할 것 같다는 기대감에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직은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선 거놓은 거 있죠. 선 얘기를 하기 앞서서 항상 매수 주체를 확인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관심이 있어. 아, 나 이 종목 매수하고 싶어 하시면 항상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도대체 이 회사는 이 종목은 누가 올렸냐. 매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걸 꼭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매수 주체가 우리나라는 꼭 세분류로 나눌 수 있다. 뭐죠? 외국인, 기관, 세력. 카카오 같은 거는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세력은 아니고요. 외국인, 기관이 주체가 돼서 올리는 수급주인데 최근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이게 차트 수치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6개월 동안의 매매 누적 수치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 기관 모두 양매도 포지션이잖아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무리하게 들어가는 건 조금 이른 판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보다 기관의 매수 물량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외국인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타 성향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사고 팔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외국인 수치보다는 물론 플러스가 되면 더 좋죠. 그런데 기관의 수치는 중요하다. 기관이 더. 왜? 기관은 꾸준하게 사는 경향이 있고 꾸준하게 파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 포지션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강하게 올라가는 이슈를 탄력, 강하게 올라가려면 외국인 기관이 좀 붙어져야 되는데 지금 개인이 끌어올리려고 하는 형국이다. 그런데 개인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순식간에 올랐다가 순식간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인을 믿고 매수 들어가는 건 조금 위험한 매매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판단을 지금 영업실적도 좋게 나왔어. 카카오 지금 모멘텀 너무 좋잖아요. 실적도 재작년에 비해서 200% 이상 상승했고 2배 이상 상승을 했고 그리고 최근 카카오페이,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갖고 있잖아요. 카카오뱅크도 상장 예정에 있고 또 최근에 카카오 엔터로 사업을 확정하고 있고 상승의 모멘텀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개인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인데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지수도 최근에 상승을 크게 하면서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시잖아요. 거의 1년 사이에 400% 이상 가까이 상승을 했다. 그래서 조금 과상승에 대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내가 새로 매수를 할 거면 이 지금 위치는 조금 위험한 위치다. 길게 긴 주벙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좀 가파르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월벙 차트를 보게 되면 운재심 자체가 원래는 이렇게 좀 만하게 물론 이때 당시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이렇게까지 올라가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냥 이 정도만 올라갔으면 딱 좋은데 너무 과한 상승을 이뤄냈다. 개인의 이슈를 좀 많이 받으면서 개인의 돈이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개인이 들어오면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외인 기관은 꾸준하게 올리는 경향이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편승해서 개인이 강하게 돈이 들어와 버리니까 주가는 강하게 상승하게 버려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느 정도 매도가를 정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매도가로 지금 상해에서 올라가 버리니까 지금 매도 포지션으로 아직까지는 잡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매수하는 건 조금 위험해 보이고 차라리 제가 아직까지 밑에서 잡는 거 보니까 조금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움직임이 좋게 좀 확인하고 나서 만약 혹시 떨어지면 밑에 차점을 그때 맞춰서 잡아 드려 볼 거고 상승을 노려볼 거면 내가 혹시 매수를 했는데 좀 위에 물려오신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주에서도 많이 좀 들려오고 혹시나 내가 여기 위에서 샀으면 떨어지잖아요. 올라갈 거 노리고 사는 거잖아요. 떨어지면 일단 매수 주체가 기관이나 외인이 강하게 있으면 상관없는데 없다면 일단 매수가 왔을 때 일단 매수가 왔을 때 전략 매도하는 전략이 좋다. 그렇죠. 매수 주체를 내가 확인하라고 매수했는데 돌파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떨어지면 일단 본절 왔을 때 일단 정리하고 다시 다시 매매 관점을 갖는 게 맞는 거지 무조건 간다고 만약 기다리면 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시간도 버리고 마음도 버리고 그 사이에 내가 여기에 투자한 돈들로 다른 종목 사서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여러모로 큰 손해가 많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 종목을 실수했어 하면 꾸준하게 갖고 가기보다는 혼졸해서 정리하고 다시 한번 매매 전략을 짜는 게 맞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 상승에 힘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게 언제냐. 12만 4천 5백원 부근이에요. 여기서 꿈틀꿈틀 되면서 지금 상승할 것 같아서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12만 4천 5백원을 돌파하면 여기서 이렇게 돌파하면 그때는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정해지진 않았다. 카카오 그런데 회사 자체는 굉장히 상승의 모멘텀이 많은 종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락으로 안 간다는 보장은 없다. 왜? 카카오페이가 상장하게 되면 이슈가 그쪽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같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카카오페이조로 몰려서 돈이 그쪽으로 몰려서 카카오페이가 시장의 이목을 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조정이 될 확률도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상승 모멘텀으로 상승 패턴으로 바뀌지 않은 이상 아직까지는 조금 여기서 사는 건 좀 무리다. 아셨죠? 그래서 밑에서 사는 것도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판단이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지금 매수 주체가 아직까지는 포지션이 매도이기 때문에 매수 주체가 매도이기 때문에 개인만 지금 막 쌓였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물량이 다 개인이 물린 물량이에요. 지금 개인들이 치고 받고 싸우는데 내가 거기서 같이 치고 받고 싸울 일이 뭐가 있냐. 그렇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여기서 싸워서 개인들 싸워서 내가 도움될 게 뭐가 있어요? 매인과 기관과 싸워서 이겨야지 좋은 거지. 아셨죠? 그래서 아직까지 매수 타이밍은 아니고 만약 돌파가 나오면 이게 추세가 전환된다. 상승으로 그러려면 12만 4,500원 이상으로 뚫어줘야 된다. 이렇게 매매 전략을 짜드려 보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카카오 좀 위에 물리신 분도 계실 텐데 12만 4,500원 부근을 뚫기를 한번 기대해 볼게요. 그래서 강하게 뚫고 나오면 좋은 거니까 여기 뚫고 나오면 13만 2,500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모멘텀이 생겨요. 정확한 움직임 보면서 그때 또 맞춰서 매매 전략을 짜드려 볼 텐데 강하게 돌파가 나오면 그 위로도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또 맞춰서 브리핑 해 드릴 테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또 오셔서 제 무료 방송 또 아니면 VIP 방송 들으셔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는 것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좀 유익했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게 또 저에게 도움이 되니까 힘이 되니까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또 가면 또 약간 좀 아쉬우니까 또 추천 종목 하나 갖고 왔어요. 추천 종목만 또 기다리신 분들이 계세요. 스킵하지 마시고 추천 종목 갖고 왔으니까 추천 종목도 한번 잘 보시고 보시는 것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추천 종목 AP위성입니다. AP위성 메소과 이렇게 적어놨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AP위성입니다. 최근에 이 종목을 타점이 왔다가 살짝 반등 나오는 추세인데 종목 매수과를 알려드리기 전에 이 종목 매수 주체를 항상 먼저 파악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 종목에 관심이 있어? 그럼 도대체 매수 주체가 누구냐? AP위성 같은 경우는 매수 주체가 세력이에요. 세력은 매매 동의와 함께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잡히는 게 없어요. 여기에. 그렇죠? 잡히는 게 없다.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세력은 프로그램으로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매수 주체를 확인하냐? 세력 같은 경우는 바로 강한 이슈가 있어야 된다. 뉴스가 있어야 돼. 뉴스가 동반돼야 되고 강한 상승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강한 상승 세 번째 강한 뭐죠? 강한 돈이들 돈 이 종목은 세 박자가 잘 맞게 들어와서 올라간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세력의 돈이 들어왔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세력의 돈이 들어왔다 하셨죠? 그래서 강한 이슈 차세대 중형 위성 1호가 곧 발표된다라는 강한 이슈가 받으면서 최근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저게도 위성으로 묶여서 여러 종목들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중에 AP위성은 가장 강한 상승을 보였다. 강한 대장두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AP위성을 골랐던 거예요. 강한 상승은 이렇게 나와줬고 나와줬고 최근에 강한 상승 그렇죠?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의미 있는 액션이 나와주면서 이 종목 여기 물량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돈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졸졸졸졸 기고 있잖아요. 이 많은 돈이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죠. 그렇죠? 조만간 여기서 반등이 나와준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가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 찍고 살짝 올라오는 추세인데 다시 매수가 밑으로 올 수 있고 여기서 살짝 반등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니까 내가 이 종목 간다! 갈 수밖에 없다! 판단해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해서 최소 15,600원 이상으로 이렇게 올리는데 정확한 매도 타점은 여기서는 액션을 보면서 매도 타점을 더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 타점 정확한 매도 타점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VIP방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종목 선택이 좀 어렵다. 솔직히 종목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매수에 앞서서 종목 선택이 매수의 구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목 선택만 잘하면 어디서 사든 반등이 나와줘요. 내가 꼭 위에서 산다. 나는 좀 공격적으로 내가 여기서부터 살 거야. 아니면 길게 잡아볼 거야. 이렇게 그래도 어디서 잡아든 갈 종목은 가게 돼 있어요. 종목 선택을 잘못하면 그냥 여기서 쭉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쭉 내가 여기서 살 거야. 여기서 나는 일단 밑에서 사는 게 좋으니까 여기서 살 거야. 그런데 여기 딱 와. 딱 왔는데 딱 왔는데 여기서 갈 것처럼 보이더니 이렇게 죽는 경우도 있어요. 왜? 종목 선택이 잘못되면 아무리 밑에서 잡아도 떨어져.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종목 선택이 모든 매매의 구활이다. 그 다음 타점은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다. 종목 선택이 구활이지 타점 담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바닥에서 잡으면 더 좋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전문가인 제가 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은 종목 선택을 어떻게 잘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 공부 어떤 방향으로 잡아서 공부를 해야 될 거냐. 어려우신 분들은 저와 함께 매매 생활을 이어나가면 됩니다. 제가 쉽게 알려드리잖아요. 지금 제가 무료방송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팁들을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니까 이거 되게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식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 들으시면서 막 버뜩버뜩 할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구나. 외인 기간 주체가 외인보다 기간이 중요하구나. 이거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외국인이 들어왔으니까 잘 가겠지. 외국인들 우리나라 옛날 같지 않아요. 외국인들 단타가 엄청 칩니다. 우리나라. 개인보다 더 잘 쳐요. 단타를. 순식간에 쫙 샀다가 그냥 순식간에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세하게 매매를 오래 하신 분들 좀 아실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그런 경우 많이 느껴셨을 거예요. 기관도 물론 그런 경우가 조금 있긴 하지만 외국인보다 확실히 좀 덜하다. 꾸준하게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관 종목들 기관이 많이 들어온 매수가 많이 들어온 종목들 그런 종목들 선택하면 종목 선택이 구할이라고 했잖아요. 어디서 사든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택을 잘하는 방법들을 제가 저와 같이 매매 이어가면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VIP만 이용하시면 정확하게 쉽고 빠르고 실력을 빨리 늘려야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전문가를 의존하면서 매매 생활을 할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나도 홀로 서기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분들도 제가 열심히 알려드릴 테니까 또 쉽고 빠르고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이게 공부가 오래된다고 돈 잘 버는 거 아니에요. 주식은. 내가 주식 경력 10년, 20년 해도 돈 못 버는 사람 천재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본기를 정확하게 배운 사람은 1년, 2년만 해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중에 다시 다시 올라와서 다시 끼면 시간 낭비 돈 낭비 마음 고생 낭비 엄청나게 크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될지 기본 기본기를 정확하게 배워나가는 매매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추천한 종목들 보시면 최근에 추천한 종목들 다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운이 좋게도 제가 열심히 지금 추천 종목을 찾아갖고 최대한 확률 높은 종목들 위주로 뽑다 보니까 제가 가는 종목들만 지금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추천한 종목들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보여드린 겁니다. 현우산업은 아직 안 왔고 화신전공 와서 지금 가고 있고 드림시크리트도 바로 찍고 여기서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드림시트는 지금 매수는 끝났고 화신전공은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현우산업 아직 안 왔고 제조 반도체는 타점 위에서 반등이 나와서 이 타점은 조금 아니다. 그래서 아직 조금 더 지켜보면서 타점 수정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계속 잘 간단 말이죠. 백광산업은 아직 안 왔고 최근에 HP 테크놀로지 이 종목은 수급주예요. 이 종목은 수급주인데 여기서 빡치고 올라가는 보이시죠? 볼게요. 수급주는 저는 어떤 걸 공략하냐. 보이시죠? 기간 물량 보이시죠? 외국 물량도 있지만 기간 물량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땡큐인 겁니다. 기간 물량이 지금 300만 주가 넘게 쌓여 있는데 이게 지금 떨어져요. 그렇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인 거예요. 그런데 개인들이 잘 모르고 위에서 샀다가 돌파 또 나오니까 여기서 돌파가 또 나오니까 여기서 돌파가 또 나오니까 여기서 막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다 이렇게 떨어져. 그럼 막 손절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 필요 없이 떨어졌을 때 이 부근부터 사는 거예요. 이 부근부터. 이 부근부터 사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딱 저점에서 사서 사자마자 반등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잡아가는 거고 굳이 이런 걸 잘 몰라도 아 기관이 들어왔구나. 그러면 내가 타점을 잘 몰라. 비중을 위에서 높게 잡지 말고 내가 만약 여기서부터 샀어. 타점을 잘 모르니까 비중을 높게 잡지 말고 계속 모아 들어가면 나중에 언젠가 올라가잖아요. 대신 큰 수익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매수 타점 잡는 게 하다 보면 늘 거예요. 그게 좀 어렵다 싶으면 저와 함께 매매생활 이어나가면 되고 이런 식으로 좋은 동목들 고르는 방법들부터 해갖고 매수 타점 정하는 방법들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매매생활 이어나갔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제가 재능기부 하려고 지금 여기 전문생활로 들어왔고 하니까 너무 매매생활 매매하는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마음 졸여하지 마시고 그 부분 저한테 맡겨서 저와 함께 매매생활 꾸준히 수익으로 내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손해보시고 계신 분들 힘내시고요. 다음 또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조주만앱 전문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